저 때 몇 테이크 갔죠? 그때 17번? 되게 많이 갔었어요. 왜냐면 제가 진짜 로몬한테 미안한 게 눈을 감고 가니까 입술이 어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아, 로몬 진짜 미안하다. 한 번만 다시 가자. 진짜 미안하다, 로몬이. 나는 좋아. 근데 실제로 촬영하기 전에 되게... 지금 당황했다. 어떻게 하지? 아, 너무 긴장된다.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상 뽀뽀 받아보니까 아, 이래서 멜로를 하는구나. 저는 이 씬을 가장 아끼입니다.